나의 맘의 근심구름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다 무거운 집두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능력이 나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다 지는 죄를 걸어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 깨어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감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원 속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이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다 그래서 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의 지인은 그 주 예수의 지인은 그 주 예수의 지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